참고로 여기는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일단 이스터에그부터 언급받을 수 있는 그런.. 처음인데 이스터에그 어떻게 아시죠? 에그는 진짜 꾸역꾸역 다 알아왔네? 자 일로 와 자 여기서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고 스마일! 스마일! 어! 방금 보라색... 찍었어 어 이게 우리 영정 사진이야 어? 어? 어.. 거기 서 있는 너 구독, 좋아요는 눌렀냐? 자 이제 또 그러면은 선생님 저 리필해야 돼요 리필 어 네네네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중요하지 리필 중요하지 매우 중요 아니 다들 이거 이게 그 본인들 게 아니라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꺼 내꺼 내꺼도 내꺼 그게 뭔 소리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드니까 딱 한 가지만 할 거에요 오케이 와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희는 그룹의 리더는 뭔가 좀 다르네 너무 멋있어 보여요 자 대신! 이제 지금까지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난이도로 하면서 제일 무섭다는 정신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친! 으하하하 오 진짜 병원이래 어떡해 호스피탈 아니 여기 무슨 클럽? 뭐 언더그라운드 클럽이야? 병원 맞아요 여기? 아니 병원 아닌 거 같은데 다들 약간 의심이 지금 의심이 드는구나 오케이 2층까지 갑시다 그럼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뭘 보여주죠? 자 여러분들 아니 정신병원에서 피를 볼 일이 뭐가 있지? 진짜 폐병원이네 피 뭐 여기서 뭐 잔혹한 일이 있었나보다 동민님 잭님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여보세요? 아니 잭은 살아서 게임을 클리어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지 자 저걸 읽어보세요 콜미 콜미 ㅋㅋ 노래야? 오 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오 전화 온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기절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할테니까 네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아서 근데 뒤에서 같이 봐요 크레이지 으아악 아 미친 아 자 그러면 일단은 귀신 있는 거 한번 찾아 봅시다 헉! 죽은 거 다. 왜 미친놈? 무슨? 되게 고상하게 욕하시네. 야 여기야! 어? 어디? 여기야? 헬로우? 하와유? 아임 파인딩. 어 여기 봤다x2 스프릿박스 응답! 렌즈 같은 거 없나. 다들? 나 이거 2개 든 게 끝이라서 나는. 어 그러면은 도구 좀 가져오자. 생각보다 뭐... 별거 없는데? 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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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서비아 어디야 서비아 서비아 왜 안해 아줌마가 아줌마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또 죽어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어 진짜 심장 아파 어 그렸다 그림 그렸어요 어 그네 어 그네 헌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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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다 도망가 이 쪽으로 뭐야 귀신 지나가 아 Ollie 설벤이 뭐 갔어 아 죽었어 와 설벤이 비명소리가 그냥 우와 나 가팽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느꼈네 미친 한 개 나오는 거 없고 지문 아니고 EMF 5단계나 얼룩? 어 얼룩 우리 설벤이가 어디서 죽었지 여기 있구먼 설벤이가 렌즈로 떨어뜨렸어요 음? 야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니게 룽다요 니게 룽다요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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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이나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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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도망가! 오생님 뒤에 있었어요! 쟤 도망가! 쟤 도망! 쟤 도망! 살아야 돼! 어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! 일단 나는 살아야 돼. 왠줄 알아? 내가 죽으면 내가 샀던 게 없어지거든? 그래서 음.. EMF가 아니라 ESG 유령 반응이었으면 아빌리스? 사냥감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의 유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사냥을 시작하면 당신도 위치를 알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어? 이거 이거! 이거 같은데 왜냐면은 원래 나를 못 잡는 게 맞거든? 근데 제가 빨라! 어 빠른 거 같아요! 제가 빠른지 우리가 느려지는지 맞는 거 같은데? 음.. 아 뭐야 틀렸네? 뭐였지 그럼? THAY 시간 개념을 왜곡시키는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빠르게 노화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늙은 할머니처럼 아유 어때요 재밌죠? 여보세요? 지금 재밌나보다 나도 오늘 엄청 무서웠어 내가 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얘기해봐 너무 재밌었는데 나 아까 침 흘렸어 너무 재밌어서 침 흘렸다고? 직작으로 머리를 한번 사야될 것 같은데? 내 생각에는 정신병원을 다시 가서 아 이렇게 잭이 거기에 입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? 좋아 내 생각에는 이분이 악기인 것 같은데 뭐 뭐 아니면은 뭐 한 번만 더 할래요?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? 오케이 이번에는 가정집으로 갈 건데 제가 망치를 하나로 사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망치? 네 망치를 사야 돼요 정말 망치로 진짜 귀신 뚝배기 때려야 되는 건가? 네 오케이 같이 있어도 대답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 일단 이스터에그부터 처음인데 이스터에그 어떻게 아시죠? 처음인데 이스터에그는 진짜 꾸역꾸역 다 알아왔네? 자 일로 와 자 여기서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고 스마일 스마일 방금 보라색 코비 찍었어 이게 우리 영정 사진이야 어? 영정 사진이라고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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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있다 자 일로 와 어 이거 안 돼 아니야 형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자 블러디 메리인데요 자 세 번 외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다 같이 세 번씩 외치는 거예요 시작 블러드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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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되지?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할 수가 없지 스마일을 못 보겠다 아유 아쉽다 아니 저게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어 귀신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아 진짜요? 아 한 명 명이 들어가 보자 블러드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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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 자기가 괜찮아 아 무섭네 이거 일단 온도계 온도계 들고 있죠 일단은 그럼 일단은 찾으면서 한 번 해보자 온도는 온도는 똑같아 어 이 집 뭐하는 집이야? 어 이게 뭔가 써져 어 이거 뭐야? 아 림보? 어 어 어 어 어 괜히 읽었어 죄송해요 오늘 열어셨네 어 뭐 써있다 글 저기 있다가 저거 읽어봐 We will come for you 안 돼 어 뭐야 십자가 나 이거 못 줍나? 하나 들고 가고 싶어 그러게 여기 십자가 개 많은데 여기 침실이 지하에 침실이 있어? 아니 지하 침실이 있지 어 어 어 여긴 여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온도계 계속 체크해봐 아 여기는 진짜 아 이거 남아본거 존나 오브라인데? 이게 어 어 3단계 4단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맞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귀신이 더 가까이 있는거지 음 반응하는거지 아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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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룩있어? 어 얼룩있어 어 그러면 그거 엑토플라즘 얼룩 체크해 이거 ESG 유룡 반응 아니었던거 같아 근데 얘 움직였지 움직였어 아 그러면 이거 아니다 그거 반응한거 아니야 또 있었다 마네킹처럼 있었다 어 바로 앞에 있었다 쟤가 푹 가아지 있었다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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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움직이지? ESG 반응이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뭐지 얘? 얘가 그냥 지 자랑 지 어떻게 생기는지 자랑만 하는데? 엑토플라즘 어른도 아닌거랑 오레벨 아닌거 지워버리니까 응 범위가 좀 달라지는거 같은데? 크림 있었어요? 그러면 그거 해보자 일로와봐요 여러분들 할게 하나 남았어 마지막으로 얘들아 어 형 빨리와 지하실까지 오시면 돼요 지하실 지하실 어 헌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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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 문에서 나왔어 거기 지하설라서 애가 나왔어 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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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절대 도망가 절대 도망가 도망가 문 닫혔어 귀신이 문 닫았어 잠이 문 닫혔는데 2층으로 와 2층으로 서면 2층으로 와 어 어 어 어ターления 제발제 도망가 헌팅vard 제발 저거 아이삼 나 죽었어 죽었대 아 아쉽다 자 여기 운이 exec게 있어야 הנ데 여기 소리 들려 띡 어 헌팅이다 으척이 죽었잖아 잭 뒤에 돌아와 도망가 도망가! 내 문 저게 빨리 도망 나! 이거 우리 답을 알아! 어떡해! 잭 뒤에 아직 있어! 제가 뒤에 문! 뒤에 바로 뒤에! 어떻게 해! 으아 죽는다! 잭 죽었어! 죽었어... 아니 그림도 안 그려 ESG도 안 돼 그냥 찍자! 어쩔 수 없다! ESG 유령 반응 체크 안 하고 EMF, 그림, 온도, 박스, 응답을 다 지우면 맨 위에 세 번 찍고 대오겐? 이거 남거든요? 형 아니면은 보라색 램프 들고 다시 한 번 가봐 이게 나중에 찍힐 때가 있어가지고 형 이 형 근데 정신력이 0%네 안 되겠다 못 들어간다 그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대오겐? 대오겐은 찍어볼까? 찍고 우리는 못 찍는데 하고 그냥 차로 가봐 온윤 님이 하셔야겠다 과연 맞네 맞네 대오겐 맞네 내가 못 본 거였구나 큐 맞췄다 헌트 다음에 찍혔을 수도 있겠다 아 그치 아 오케이 야 막트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래도 맞았다 그래도 마지막에 맞췄네 되게 비싸다 1800원이나 줘 삐야 둔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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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성아리뚜뚜뚜 두두두두두두두두